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경영화두죠. ESG 올해 국내 기업들의 중요한 경영화두입니다. ESG는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S가 좀 어렵습니다. Society가 자꾸 떠올라서요. 그래서 ESG 경영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회 지배구조 약자로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환경하고 사회하고 어떤 건강한 지배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그게 ESG 경영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ESG 경영의 가장 적극적인 경우는 SK그룹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주도적으로 ESG 경영 도입에 앞장 서고 있고요. 하나의 일례로 2020년에 8개 계열사가 하이닉스, 텔레콤, 브로드밴드 등등 해서요. 한국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가입 발표를 했는데요. 아리백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쓰겠다. 이런 거고 애플, 구글도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장이 탄소 배출 줄이는 저감시설 많이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량 늘리고 그리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 사용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기흥에 천연기전물 수달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죠. 저희 작년에 또 한 번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특집을 만든 게 있습니다 해서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바로 확인해주세요. 될지 모르겠네요. EST 계정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두 번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 측면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이 파리기후 변화해방이 다시 복귀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신기후 체제라고 해가지고 2021년부터 이산화탄소 저감하자 많이 줄이자 해서 국가별로 목표치가 있어요. 얼마동안 얼마를 줄이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미국이 탈퇴했었거든요. 이건 우리한테 불리해. 그래서 탈퇴했다가 복귀를 했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이 환경보호 문제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제조업적에 대한 어떤 그런 EST 경영 환경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요새 보면 인터넷 서비스 쪽에서도 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부한다고도 하고 해서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쪽 잘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신 우리 안희정 기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젊다고 할 수 있는 IT 기업들도 작년부터 ESG 경영에 꽤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도 연관이 되는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나쁜 기업의 제품은 우리 안 쓰겠다. 친환경 제품 쓰겠다. 아니면 이제 나는 좀 의식이 있다. 깨어있다. 그래서 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에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지난해 10월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K4 이제 직속으로 해서 설치도 했고 위원회를 설치도 했고 2040년도까지 카본 네이티브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서 단수로 줄이겠다.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되게 친환경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어질 제2의 데이터 센터 세종에 지어질 제2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함께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카카오도 지난해부터 이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올해 1월에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또 신설을 했어요. 김범수 의장이 직접 챙기겠다 해서 이제 신설 ESG 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았죠. 그래서 카카오 또한 저탄소 정책을 펼치겠다.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겠다 해서 202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도 친환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사회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 IT 창업자들이 관심이 매우 큰데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됐었죠. 김범수 의장이 재산 절반을 이제 사회에 기부하겠다. 좋은 곳에 이제 쓰이도록 교육이나 뭐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출정 큰데 한 10조 정도 오우 참나네요. 이제 그 중 절반이니까 5조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부를 하고 어떤 방식을 어떻게 쓰여질지는 고민을 하고 구성원들도 함께 이제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이 더 기빙 플래즈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또 기부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기빙 플래즈라는 것이 이제 빌 게이츠 회장과 워렌버펫 이런 뭐 테슬라 엘런 머스크 엘런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그런 단체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우선 재산이 10억 달러, 우리나라는 1조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기부 의지가 얼만큼 있냐 그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축적을 했는지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물어보고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지만 이제 자신의 재산을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부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까다로운 거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 한국인 최초로 여기에 이제 가입... 아, 최초로요. 네, 최초로 이제 기부자가 된 거고 세계에서는 219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진짜. 그렇게 IT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커가고 있는 이런 유니콘 기업들도 많잖아요. 이 창업자들한테 되게 기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또한 김택진 NC 대표와 대안상이 회장 추대된 이후에 부회장으로 같이 일하자고 했었죠. 네,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한 만큼 제조업에서 IT 쪽으로 이제 그 중심축이 조금 옮겨가면서 더 사회를 생각하고 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 ESG 경험은 근데 자동차 쪽에서도 좀 화두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이라고 하면 자동차에서는 항상 떠오르는 게 전기 아니면 수소전기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정책을 이행을 하려면 뭔가 최고 권위기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차원의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가 원래 투명경영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투명경영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용어적인 단어가 되게 애매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지속가능이라고 하면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잖아요. 테슬라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자동차든 에너지든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테슬라의 움직임을 현대차 그룹이 많이 벤치마킹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동차의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런 투명경영위원회라는 이름을 갖다가 한 6년 만에 이름을 바꾼 걸 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고 아까 10조, 1조, 5조 이야기하는데 애들 이름 다치고 참 신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 아니면 현대차 그룹이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우연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인데 최근에 현대차가 4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이게 정말 성공적인가? 다른 데는 10조, 1조와 5조와 얘기하는데 4천억 원 갖고 되겠는가? 얘기를 하지만 기아도 ESG 채권 발행한다면 그 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단순한 ESG 채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R&D 비용 투자에 대한 계획도 예전에 현대기아차 측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다 더해지면 앞으로 더 불어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전기차도 더 중요하겠지만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는 수수전기차 도입도 되게 중요하겠죠. 수수전기차를 도입하면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물을 배출시켜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뭔가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데 그 수수전기차 제품 개발 투자에 채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기대가 좀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에서도 되게 혁신적이네요. 네. 음...